한글자막 by 한효정 작품, 작품번호 13, 영원한 항해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은 사라진 포부자리에 제주 해양문화의 상징인 목선태우와 서귀포양의 지형을 모티브로 하여 미래로 향해하는 제주인의 의지와 진지성을 담은 작품인 뒤 이 작품 옆에는 서귀포 70리 비석도 곧지수다. 서귀포 70리라는 말은 조선시대 정의원 씨던 성읍에서 서귀포진까지 70리 거리를 뜻한다는 설이수다. 지금은 서귀포 시민의 모험 속에 살아이신 영원한 이상형을 상징합니다. 밤에는 이디서 새섬을 연결로는 세영교의 멋진 야경도 감상할 수 있수다. 이제 언덕배 길을 올라 모울란치로 들어가민 다음 작품과 만나게 됩수다.